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여러분 가정이나 생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1.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2. 큰 부담이 될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2. 큰 부담이 될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보기 중 하나를 택하셔서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혹시 한 달 대개 전기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많이 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배수장님이 많이 쓰시는군요. 전기를 그래서 와이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배수장님 또 이렇게 체육이 있으셔서 더위를 많이 타시니까 에어컨 많이 쓰시죠. 전민기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전체 관리비는 알거든요. 제 통장에서 나가니까. 그런데 세세하게 전기세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까 사실은 원고에 이 질문이 있어서 아내한테 급하게 우리 전기료가 얼마니 했더니 관리비 고지서를 이번 달 걸 버렸다는 걸 본인도 모르겠다고. 증거인멸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처럼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기요금에 민감하신 직종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가정에 환경사항이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들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가정집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타격 입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업에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자영업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이 한 307kW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535원 평균 3.2% 정도 오른다.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되니까 일률적으로 얼마가 오른다고는 할 수 없고 집집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4인 가족 평균으로 냈을 때 1535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가정마다 느끼는 부담이 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계절적 요인을 따져보면 지금 이제 여름 성수기에 곧 접어들지 않습니까 7월달이 되고 8월이 되면은 한참 더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덥게 되면 에어컨 또 재습으로 해서 냉풍이 아니라 털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5천 원 정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이거 만만치 않습니까 많이 쓰셔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가스요금도 오르잖아요. 7% 오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마 그 일정 구간 넘어가면 또 거기서 이제 팍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가정마다 많이 쓰는 데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6%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5% 이야기할 때 이거 정말 물가 고물가다. 급여만 안 오르고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OECD 기준으로 연초에 발표됐던 것이 경제성장률이 4% 이야기인데 지금 2%대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네. 좀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좀 전쟁 중단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폐 소장님,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시간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능력 여론조사 결과 진단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평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역주행 이야기를 했는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정이 긍정보다는 더 높아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6.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7.7%로 높아졌습니다. 데드크로스 현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임 6주, 그런데 부정평가가 더 많다.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부정평가를 진단할 때 경인구, 그러니까 경은 경제, 공물가, 고유가. 그러니까 비만 안 와도 조선시대 때 왕의 문제, 왕 탓이다. 모든 게 다 왕이. 나라님 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역시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탓에 이렇게 경제가 나쁠까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경인, 인사냐, 인사 문제냐. 검찰 편중인사, 지금 인사 청문회 마저도 못하고 있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인사냐. 그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워낙 신구 세력 갈등이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스타일의 문제다. 스타일. 스타일의 문제다. 너무 지금 초반에 전선이 전면 대체하고 있는 전선이 너무 많습니다. 서북 공무원 피살 전선, 여기에다가 주 52시간 체제임금 전선, 또 수사 전선, 온갖 전선이 너무 많다 보면. 경찰 전선. 네, 경찰 전선.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더라도 대통령은 한없이 통합합시다. 경제 극복합시다. 그래서 출근할 때의 브리핑도 이런 좀 예민한 발언 말고 경찰국 관련되는 얘기보다 대통령은 지금 경제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스타일의 전환,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빅데이터 상의 흐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전 팀장님 보셨죠? 네. 그러니까 부정 비율이 이제 한 4주 전부터는 70을 계속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 비율을 높이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경제고요. 그다음에 검찰인데 여기는 인사가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은 부정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일단은 경제 관련해서는 좀 어떤 청사진이라도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잡아 나갈 것인가. 그런데 사실 원구성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7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긍정이 좀 올라가고 또 실수라든지 뭔가 나왔을 때는 부정이 더 높아지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부정평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특히 이준석 대표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죠? 한편에 드라마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지난 22일에서 7월 7일로 옮겨졌거든요. 그렇죠. 7월 7일 또 7일 7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7월 7석. 럭키 7인지 아니면 럭키하지 않은 7일이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징계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이게 윤리비의 징계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런데 관련 여론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24일 25일 시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41.9%는 논란을 야기하고 품위 손상이 초래됐으니까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이 41.9%입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가 52.2%입니다. 더 많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조사가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징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물어봤더라면 또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과연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찬성 반대면 찬성 반대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분명하죠. 아니면 기준대로 물어 기준이면 그냥 단순히 기준을 묻는 것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징계해야 된다와 기준을 물어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격이 달라요. 비대칭이네요. 그러니까 징계해야 된다가 41.9%인데 52.2%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 말고 다른 조사 결과도 있는데 또 수치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여론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켜켜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만 보자면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의부를 판단하자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 수사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죠. 30일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다면서요. 그렇죠. 옥중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서 30일 옥중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언을 듣고서 그런데 지금은 또 김성진 대표가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성상납을 했다고 해도 그게 본인한테 범죄가 죄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본인도 부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당신이 김성진 대표 당신이 성상납한 거 아니냐 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가 그날로 끝날지 안 끝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초진행자가 너무 잘 아시지만 왜 여러 번 불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번 진술을 받아보더라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7월 7일 날 윤리위 결정과 맞추어서 그전에 발표될지 발표되지 않을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정당의 징계 절차를 위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앞서 전민기 팀장께서는 이러한 외교 활동이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관련된 조사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결로업이 지난 21일, 23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러시아와 전쟁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관련된 회의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입장이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10명 중 7명 이상은 우크라이나의 비군사적 지원만. 그러니까 군사 지원까지 하는 것은 15%에 거쳤으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자칫 러시아 쪽과 우리가 충돌을 빚게 되는 이런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제가 표창원 진행자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참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좀 후방 지원 정도? 저는 당연히 참전하죠. 제 선친께서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시고요. 네, 귀신 잡는 해병. 네, 뱃삼전에 참전하셨다가 부상을 입으신 전상국가유공자이신데 그 아들인데 제가 전쟁 나면 참전을 당연히 해야죠. 기크히 참전. 그럼요. 한반도 전쟁 말바시 어떻게 하겠는지 물어봤더니 기크히 참전 의견이 10명 중 7명이 됩니다. 그렇죠. 무려 69%. 참전 안 하겠다는 의견은 22%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존중은 받아야 돼요. 평화주의자이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전팀장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출장이잖아요. 첫 해외 순방이잖아요. 빅데이터상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 연관하고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이 안에서 한미일 3자 또 정상회담 이야기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부정이 61%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긍정은 평화나 적극적 기대한다 강화한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를 바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가장 가운데 우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봤더니 이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당연히 견제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고 있고 한미일 새 국가가 만났을 경우는 결국은 북핵을 억제하는 쪽으로 갈 텐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3대 6 정도의 비율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진단해볼 차례인데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놀고 있네. 이준석 국내힘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이 내민 악수를 거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표현이었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보셨죠? 일단 이 악수 거부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관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체이탈 화법이라든지. 유체이탈 화법. 두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단어의 어떤 뜻이 찾아봤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자기가 해오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나 영혼 없듯이 멍하니 대본 입듯이 하는 발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악수할 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한번 그냥 툭 이렇게 치듯이 한 게 있어요. 그런 적이 있고 아예 그 다음에는 무시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체이탈 화법으로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유체이탈 행동이 되네요? 유체이탈 악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좀 있고요. 사실은 그래요. 이 감성어가 20.8 대 77.8인데 갈등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를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민망하다. 관심이 없다. 그리고 좀 너무 일방적으로 또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표로서 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라는 반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제를 모으다라든지 애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땐 거의 조롱 섞인 문장들이에요. 두 사람 저러다가 서로 애정 생긴 거 아니냐. 정이 생기겠다. 오히려 저렇게 하다가. 반어법이군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또 나쁜 사이도 아닐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고 졸려라고 이런 관심 없다라는 표현도 있어서. 사실은 이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는 좀 약간 격이 없다라고 좀 보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격이 없다. 배 소장님 그동안 정치권 부총 많이 보셨을 텐데 갈등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었죠. 왜냐하면 속으로는 어르렁 어르렁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도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배은진 의원하고도 무척이나 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홍 당선자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젊은 세대들 상당히 또 청춘열차. 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교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선 때 그랬죠. 게다가 배은진 의원은 지금은 조금 그게 강하지 않지만 한때는 홍준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홍준표 당선자하고는 워낙 가까운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친한 두 사람이 어깨짝 스매싱하고 또 악수 패싱하는 걸 보니까 놀고 있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익히 보지 못했던 광경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나옵니다. 망신. 자칫 이러다 보면 정말 두 사람이 알콩달콩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건 좋을 때의 상황이고 그럴 때는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러다가는 이게 뭐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대선 큰 선거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불구하고 최근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도 좀 지지층이라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단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조차 흔들리고 있다. 자중질환을 겪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교육계에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 중요성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반도체 학과 설립 추진 중인데 전 팀장님 관련된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방대학 쪽에 이제 반도체 학과를 좀 더 국립대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대라든지 수도권 이런 단어들이 쭉 보이는데요. 반응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6.6대 58 이제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잡힌 부정감성어가 지방이 그거 한다고 되겠냐라는 반응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는 좀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전공인력이 1년에 5만 명 정도 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전공인력 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밖에 없냐라고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 같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이슈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죠.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교육부의 반도체 학과 증설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이제 광고 듣고 왔는데요. 다음 이슈도 있어서 살짝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대학이 과연 산업인력 양성의 공장이냐라는 그런 반발 의견도 많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파장이 일고 논란 계속 휩싸이는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바로 표절 문제인데요. 최근 유명 방송인 유희열 씨 관련돼서는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AI 연구팀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표절로 확인돼서 문제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래도 그렇고 또 논문도 그렇고 사실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감하죠.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가장 크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혹이 논문 표절 의혹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최근에 유명인과 관련된 또는 서울대면 최고 근위의 교육기관인데 이런 논문 표절이 있다는 것이 큰 파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사회 프로파일링에서도 이 문제 다뤘고요. 전 팀장님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3만 건이니까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죠. 유희열 씨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야기가 두 번째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유희열 씨가 유희치 사카모토 곡하고 유사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 유희치 씨 쪽에서 이 정도는 이제 표절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해가지고 사실은 양해한다 이런 식의 연락이 왔죠? 네. 그래서 이게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다른 곡들이 지금 연이어서 또 그런가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900이라는 곡도 이제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무한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한도전에서 가요자 했을 때 나왔던 곡도 좀 비슷하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시경 씨가 발표한 2002년 노래 해피버스테이 투유 같은 경우는 일본 밴드 안전지대 보컬 다마키 고지가 이제 1998년에 발표한 이건 또 해피버스테이 아이가 우마레타 이것도 이제 거의 제목까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시 봉합되는 것처럼 하다가 굉장히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성호도 22대 75.3이에요. 의혹 표절 의혹 표절 논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영상이 내는 걸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좀 찾아보는 형태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라든지 논문 이런 표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긴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좀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슈 터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주 그냥 학교 내에서 경진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좀 문제로 지적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어쨌든 표절 관련해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의견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기요금 관련 질문 드렸었죠. 전기요금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5만 7천 건이니까 결국에는 경제 문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우리 생활비 그다음에 기름값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 보면요. 경제나 부동산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나 그다음에 정부 가스요금 이런 단어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태평성대라는 또 연관어가 있어요. 태평성대요? 이거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로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로 힘들어하는 걸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좀 그런 단어들이 많고요. 12.7 대 70.8로 걱정이다. 부담이 크다. 너무나 요금이 올라서 힘들다. 싫다. 피해보다 급등하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 와중에 불가피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설문조사 결과 전민기 팀장님 발표해 주세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35%. 큰 부담이 될 것이다. 60%. 잘 모르겠다. 5%네요.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배수장님. 11998님. 어린아이 둘 키우면서 에어컨을 안 킬 수도 없고 습한 날씨에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돌리는데 유유.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7802님. 저는 셀프 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전기요금 오른다고 밤에 불을 끌 수도 없고 세차장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진짜 힘드네요. 3620님. 당장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오르는 건 아니라서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천 원이라도 부담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겐 큰 고통일 것 같습니다. 제발 경제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